prevailing ing입니다. 왜 ing죠? 이유 사물이잖아. 사물이니까 ing야. 지배적인 우세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견해가 하나 있어요. 지배적 견해가 있는데 견해라는 것. 이게 여기 있네. 동사. 견해라는 것은 death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요 동사 수일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다. 누구 사이에 있는 거죠? development,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 있는 지배적 견해는 death이라고 하는 것이다. 뭔지 볼까? 접속도 되십니다.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이야. 아주 능동적인 기여자단 얘기죠. to, 뭐뭇에 그들 자신의 발달에 있어서 능동적인 기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뒤집어 봐야겠지? 사람들은 말이죠. 영향을 받는다. 수동이다. 무엇에 의해서? 유쾌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걸로 보는 게 낫겠네? 물리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물리적,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이 또는 맥락 상황이라는 것이 영향을 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또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데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액티브한 역할을 한다면 좋겠네. 액티브 역할. 컨트리뷰틀, 컨트리뷰틀한 말하고 플레이랑 비슷하게 가면 되겠네. 어떻게 함으로써? 상호작용하다. 인터랙팅 위드. 누군 누구가 작용하는 거야. 상호작용하는 거야. 그리고 바꾸는 거야. 그 상황을 바꿔. 그리고 상황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병력이 중요하죠. ing, ing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in ing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in ing. in ing. in ing. 여기다 적을 때. in ing.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쓰여요. in ing. ing가 장소로도 나타내고 시간도 나타내니까 장소를 나타낼 때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시간일 때는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적절하게 하면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심지어 아이들. 심지어 아이들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세상이야? 그들 주변에 있는. 그죠? 이거 유아. 인펜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들의. 주변에 있는 세상에 영향을 줘. 그리고 구성하고 만들어요. 그들 자신의 발달을 만든 거야. 누가? 지각. 뭘 통해서?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consider. 한번 고려해볼까? 이런 얘기죠.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고려해보자. 유어가 한 명 있어. 아기가 한 명 있어. 아기는 미소를 지어. at. each adult. 누구에게 미소 짓냐? 각각 어른들. 각각의 어른에게 미소를 짓는 거야. 그런 아이가 있어. 그 아이는. 어른은 어떤 어른이냐면. 이 아기가 남자네. 아기가 보고 있는 어른들. 여기 목적적 관계자명에서 생각됐어. 위치고. 여러분. 그러면 그는 영향을 주는 거야. 야. 이거 아기야. 아기는 그의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자. 끊어주자. 끊어주지. 왜냐하면 어른들은 말이야. be likely to. 그죠? 뭐뭐 할 것 같다. 미소를 지을 것 같다. 사용할 것 같다. 정렬구죠? baby talk. 아기가 하는 말. 그죠? 말 사용할 것 같다. 그리고 and now. 마지막 거 나오는 거야. 놀아줄 것 같다. 누구와? 그와.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런 말이죠. 그의 반응에서.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병열구조다. smile. 동사원형 use. 동사원형.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유아는. 여기 어가 나왔죠. 어가 나왔으니까 더가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어가 나왔으니까 더가 나온 거야. 그 유아는 말이야. bring into contact. 뭐냐면 contact로 데려가는 거야. 누구를? 어른들을. 아주 가까운 접촉. 그죠? 접촉으로 데려가는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그 유아는 어른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리하여 그것이 make한다. one-on-one interaction. 일대일의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거죠. 또 병열구존에. 그리고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병열구조야. for learning. 학습에 대한 기회를 만드는 거지. 동명사야. ing는 making, creating. 응사. learning. 동명사. 성질이 다른 거야. 그 다음. ing. ing 함으로써 그들 주변에 있는 세계를 뭐야 이렇게 engaging. 관여시키는 거야. 관여시켜. 그렇게 함으로써 thinking, being, interacting with people 음 샘 아 이거 병열구조네. 그죠? engaging 시킴고 ing 시키고 이거 ing 시킴으로써는 얘기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호기심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사람들과 그 다음에 대상들과 그리고 세상과 뭐죠?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과 이렇게 함으로써 1, 2, 3, 4번을 함으로써 함으로써 이 개인들은 말이죠. 모든 나이에 모든 나이에 이 개인들은 자 이거 아가 동사죠. 이게 주어져 individuals 얘들은 뭐가 되는 거냐 제조자 뭐의 제조자 그들 자신의 발달에 manufacturer 제조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들 자신의 발달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력을 ing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